SK텔레콤이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월 59,000원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소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한 달에 만 원가량 요금 절감이 가능해지지만 평균 사용량 대비 데이터 용량이 적고 데이터 소진 시 속도 제한이 걸려 혜택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중간 요금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해 본격적인 요금제 경쟁이 시작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사업자 주도로 5G 요금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KT와 LG유플러스는 데이터 30GB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고려 중입니다. SK텔레콤 요금제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본 뒤 출시하는 만큼 중간 요금제로서 데이터 제공량이 적다는 점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데이터 구간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공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5G 상용화 4년 차를 맞아 요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 토마토 이지은입니다.